10시부터 방송이에요 10시부터 1시에서 3번 1시에서 3번 4시에서 3번 내일 마지막 결승제 3번 부탁 좀 드릴게요 홍보에서 계셨으면 괜찮습니다. 최수 아버지 맞습니다. 지금 고흥에서 원래 이벤트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 홍보하기에서 나왔습니다.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일이 결승이거든요. 내일 9시 반 결승인데 결승젠 때 꼭 대국민 문자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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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가만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산모 오빠. 아, 죄송합니다. 산모 오빠, Patreon. 산모 오빠, Patreon. 죄송합니다. 아, 창목 오빠 참모 오빠 아, 아, 죄송해요 창목 오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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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아, 아, 죄송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